제가 왜 한국말을 선택했냐면 그때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정말 이만 났거든요. 저도 당연히 보고 정말 영상은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자막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생각했어요. 외국말로 사랑해가 뭔가요? 아이시데루. 나도. 겨울연가 말고 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있어요? 저는 가을의 동사나 여름의 향기. 다 그분 작품. 여인의 향기도 봤어요. 이혜숙 씨가 지냈어. 야 눈치 되게 빨라. 이렇게 막 계속 깨름고 있으니까. 어땠어요 여인의 향기도. 네 정말 멋있었고요. 오늘 제가 선물이 있거든요. 어? 나요. 아 귀여웠다. 역시 그 애교가. 예상도 없었어요. 야 진다혁 씨는 안녕하시렵니까? 또 박현민. 아 그래요? 그걸 알아요? 20년 뒤로. 또 박현민 씨의 또. 오 박현민 씨의 또. 오 박현민 씨. 오 사반 사반. 아 일본에서 대단하죠. 일본에서. 일본에서 많이 봤어요. 한번 일본에서 활동했었으니까 일본어로 좀. 일본어로. 하주메 마시데. 하주메 마시데. 하주메 마시데.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. 자 자 노래 부를 때뿐만 아니라. 말을 할 때도 구석울. 구석울. 큰 소리로. 하주메 마시데. 박현민 데스. 하주메 마시데. 감사합니다. 아 왜 이렇게. 아 알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 알았다오 구다사이. 아 알았다오 구다사이? 왜 좀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 알았다오 구다사이가 샤마샤마 첫 머리에 가사 한마로 등장을 합니다. 당신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시작하죠. 아 알았다오 구다사이. 아 알았다오 구다사이. 싱구다시 샤방샤방 샤방샤방 근데 방적이 있어요 너 producer 왜 이렇게 맛깔나요 아 그리고 택지영 언니도 얼마나 얼마나 다 알고 근데 뭐 저희들한테 MC들한테 부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제가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사는데 정말 도시가스비, 도시가스비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게 많아서 정말 회사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. 회사가 돈이 없나요. 저희한테 지금 부탁할 게 아주 진지하게 지금 돈을 꿔달라는데. 도시가스비를 내달라고요? 어떤 부탁이에요? 간심장. 자리주성. 자리주성에서요.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. 간심장의 고정 출연을. 고정으로 하는 MC들은 붐이 결정하거든요. 제작진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고. 민아씨가 붐씨한테 잘 보려면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그게 예능으로서의 끼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뻐서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. 이제 관심이 도움이 되면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요. 뭐 이렇게 급해요. 그러니까. 부탁을 드리고 막 이러는 건데.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위트센스 유머, 유행어 여러 가지. 오빠, 삥삥. 오빠, 삥삥. 오빠, 삥삥. 아... 괜찮은데요? 이러면 무조건 합격인 거야. 왜 합격이야? 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왜 합격이야? 아니 이거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삥삥과 뭐가 좀 달랐어? 아니 지수기는 가방에서 들어와요. 막 삥삥. 탈락. 막 삥삥. 탈락. 왜? 왜? 나는 왜 비밀을 해봐. 왜 각도가. 달라요? 각도가 달라요. 손목 각도가 달라요. 손목 각도가 달라요. 보세요. 자, 시작. 삥삥. 읽어봐요. 위에서 해보세요. 삥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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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생의 비밀이라고 적어주셨어요. 아, 네. 제가 좀 한국하고 신기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. 아, 그래요? 네. 일본에서도 한국인들하고 같이 일하고. 한국에서도 일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. 한번 어머니한테 가족이나 진전? 네. 고맙습니다.